주문을 primeiro 했지? 에이, 십싹도 밥상 curs게 할 때. 다음은 슈퍼주니어 루가, 한홍을 벌어, 한홍을 벌어, 한홍을 벌어, 한홍을 벌어, 오케이? 지금 슈퍼주니어 몇 명이나 되냐? 지금 9명 활동하고 있고요. 선생님.. 앨범 작업은.. 앨범 작업은..? 진짜 없으세요? 아니요. 참치게 하需. 참치게 하 analyseily remake ANDY 제가 왔을 때 배우고 왔을 때 뱅글를 주시기 대결해 이길 기원과 함께 공연이 왔을 때 이거 어떻게 왔을까요? 아 진짜 잘하는 거야. 아 저희가 왔습니다. 힙머니 힘을 합쳐 10위 지신 중 일곱 개 일곱 개를 먼저 보냈어요. 호텔은 본인의 진지가 있어요. 그리고 아래 4층 5층을 쓰면서 10위 지신 탈을 찾아서 7개를 먼저 획득하는 팀이 승리예요. 우린 진지해. 어 이거다 이거다. 여기서 탈을 갖다 놔야 되는구나. 이건 누가 약탈을 못 해가지고. 약탈을 해가. 아 그래요? 여기가 우리 본부. 우리 본부. 여기다가 이렇게 놓으면 정해진 시간 내에 막 뺏고 그럴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거 막으면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해온다. 어? 아니야 형 그거 아니야. 여기가 우리 진지야. 자 자 자 하나 내려가자 우리. 어 저기 저 저 장탈. 어디? 저 뭐야. 여기가 탈이랄까. 저거 탈 아니야? 저거 탈이지. 어? 이게 뭐야? 시비지 신는데 토끼 있나? 이게 토끼예요? 토끼. 매특이 아니에요? 내가 이따 갈 수 있어. 토끼예요? 아 무서워. 어떡해. 우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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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야! 냠냠 어? 했네요 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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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개? 두 개? 야. 야 올라가서 죽을 수 있을까? 이거 죽을 때 죽을 때. 말 말 말 말. 야 이거 왜. 야 니가 해야 해 니가 해야 해. 점프 점프. 점프 점프. 점프 점프. 점프 점프. 야 야 이렇게. 야 기린 띠는 없잖아. 기린 버려. 아 그럼 저 누구한테 던져라. 야 성망망도. 나 이거 그냥 가져가고 평생 갖고 싶어. 여기 파란 팀이에요? 어? 어? 으잇. 송호영이다. 에잇. 까지 마. 에잇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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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잇.